11월 되면 세상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물론 아직까지는 1심 선고는 아닙니다만 검찰 구형,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인데 검찰의 구형이 징역 2년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교수님? 보통 선거법 위반의 경우에는 벌금형을 구형하는 게 일반형. 2년의 형을 구형했다는 것은 사실 2년이라고 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에 관해서는 법정 최고형이거든요. 검사가 구형할 수 있는 최고치가 바로 2년형인데 그걸 구형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민주당이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걸 보면 나름 검찰에서는 자신감이 있는 거죠. 선고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도 설사 이게 만약에 벌금형으로 내려진다 하더라도 검찰이 2년의 실형을 구형한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한다면 최소한 100만 원 정도를 훌쩍 넘어야 되고 훌쩍 넘는 금액으로 이 선거가 내려져야 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이게 공직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징역 2년이면 정말 이전에 우리가 벌금 100만 원을 놓고서 국회의원직 상실 어쩌고 운운했던 게 기억나는데 지금 정확하게 다시 한 번만 더 확인해보면 두 가지인 거죠. 백현동과 바로 김문기 아니겠습니까? 그 사안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김문기 씨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누가 봐도 거짓말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법정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명확한 증거들 또는 정황들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이게 사실은 살짝 주관적 영역에 걸쳐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상당히 저쪽에서도 무죄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정황적으로 보게 되면 김문기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생각해보십시오. 성남도계곡에 처장을 했던 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서 성남도계곡이라는 게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했던 거기에 처장을 맡았고 핵심적인 실무자였단 말이죠. 이 사람을 모른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다음에 대장동과 심의위할 때 심의할 때 1차하고 2차 심의위가 열렸는데 거기 위원 중에서 1, 2차 다 들어간 사람은 유일하게 이분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같이 또 장기 출장을 갔단 말이죠. 호주에 장기 출장을 가서 심지어는 개인적으로 무엇까지 했습니까? 골프도 치고 낚시도 했다. 이런 건데 본인은 모른다라고 잡아뛰는 거죠. 그러면 이재명 대표는 골프공도 안 봤고 김문기 처장이 얼굴도 안 봤고 어디를 보고 골프를 쳤다는 이야기입니까? 자기 부하 직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하는 거고 내 밑에 얼마나 부하 직원이 많은데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무 부하 직원이냐는 말이에요. 대통령 밑에 수많은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몇십 몇 백만입니까? 다 부하 직원이죠. 그런데 그 대통령이 내가 총리를 몰라 라든지 장관을 몰라 실무자를 모른다 아니면 비서실장을 몰라 이런 게 말이 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상식에 입각하면 이건 모를 수가 없는 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에 따른 판단을 내릴 거라고 저는 믿고요. 또 하나가 국토부에게 협박을 받았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건 지가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이렇게 발언하다 말이 좀 꼬였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요. 분명히 뭔가 소지가 있다.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걸 그 발언에 본인도 지금 인정한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건 근데 증거가 너무 많아요. 객관적 증거가 너무 많은 겁니다. 일단은 공문이 존재하거든요. 공문이 뭐냐면 그래서 성남시에서 헷갈렸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어본 겁니다. 이게 거의 국토부의 공식 사안이고 법률에 따른 거냐 국토개발 뭔가 그거 따른 거냐라고 하더니 그거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걸 갖다 당신들이 수의 판단하라. 당신들이 이미 판단하라. 한마디로 너희들 권한이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라고 회신을 했단 말이죠. 그 회신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당시 성남시 시장의 어떤 이재명한테 보고했다는 증언까지 나왔거든요. 보고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 권한은 국토부에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권한이고 너희들이 알아서 판단하다라는 공식 판단을 받은 거예요. 공적 판단을. 협박이 아니라 협조네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요청을 해서 거기서 공문이 날아왔고 그 공문을 받아가지고 공무원이 또 이재명 시장한테 보고까지 했거든요. 그게 다 확보가 된 겁니다. 증거가. 그런 다음에 이제 성남시의 공무원들을 줄줄이 불렀어요. 증인들 많이 불렀잖아요. 한 20명 불렀다 그러더라고요. 20명 정도 되는 사람들 중에 한 명도 협박받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한 명도 없어요. 모두 다 이거 협박받았다. 이거 아니었다. 협조사항이지 이건 의무사항도 아니었고 협박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모두 일치되게 다 증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증거가 확보되고 그다음에 뭡니까 증인들이 지금 확보가 된 겁니다. 그래서 또 다른 한편으로 뭐가 있냐면 이게 백현동 사건은 이미 다른 재판에서 지금 판결이 내려졌거든요. 김인섭 씨가 어떤 사람이에요. 옛날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에 집사 노릇을 해줬던 사람이거든요. 이재명한테. 그런데 이 김인섭이라는 사람이 당시 성남시에서는 뭐로 통했습니까 허가방으로 통했던 사람 아니에요. 허가방입니다. 이 사람 통한 모든 부동산 관련 모든 허가가 다 나온다는 거죠.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권력이라는 건 인허가권이거든요. 그 인허가권을 대리하듯이 했던 게 바로 김인섭인데 이 사람이 다른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아버린 거예요. 더 중요한 것 같거든요. 라고 한 다음 백현동에서 용도 변경을 해 준 거 아닙니까 4단계씩 상승시켜준 건데 그로 인해 이득을 얻었고 그걸 갖다가 디벨로퍼인 정바울인가 그놈하고 그다음에 김인섭이 나눠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김인섭은 뭡니까 물심양면으로 뭐예요 이재명을 갖다가 지원했던 적이 있고 라고 한다면 이게 이미 범죄로 나왔거든요. 라고 한다면 법원에서 판결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인허가권은 인허가권은 지자체장이 아주 공적 판단에 따라서 또는 합리적 판단에 따라서 내린 정상적인 행정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로비에 따른 범죄 행위였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재판에서 확인이 됐거든요. 이것과 관련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몇백억짜리 피해가 관련된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사실에 답변을 해버리거네요. 김웅기 씨 사건도 사실 뭐와 연견된 겁니까 대장동 의혹과 연견된 거잖아요. 이 두 건 모두 몇천억짜리 사기고 몇백억짜리 사기 인허가 사기에 관련된 이런 사안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대한 거고 그렇게 검찰에서 인연형을 구형을 한 거죠. 민주당 내에서는 이게 검찰의 압박이다. 별로 이재명 대표의 경고한 영향력에 정치적인 경쟁력에 영향을 안 줄 것이다. 그런데 계속해서 김 교수님은 이게 큰 타격이다라는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지금 민주당에서 대응을 보게 되면서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믿을 거는 자기들도 이제 뭐랄까 승산이 없다는 걸 좀 느끼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미리부터 뭘 하느냐 하면 이제 검찰에 대한 공격과 법원에 대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사법적인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문제를 끌고 가겠다. 늘 해왔던 버릇이죠. 이게 민주당의 버릇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했던 게 수사검사들을 갖다 고발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고발하겠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아직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혐의로 아니 혐의가 있어요. 고발을 할 거 아니야. 혐의가 없는데 무슨 혐의로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아니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뭘 하겠다는가 억지 혐의를 갖다 뒤집어 써서라도 고발을 하겠다라는 것은 자기 지지자들 상대로 이제 정치활동을 하겠다라는 거고 한편으로는 검사를 압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한편으로는 뭐냐면 그 지지자들 통해서는 뭘 하고 있냐면 저번에다가 지금 탄원서를 쓰는 운동을 좀 벌이고 있거든요. 무죄 탄원서를 좀 쓰겠다. 재판부예요. 재판부예요. 그럼 이건 판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검사에 대한 정치적 압박 또는 판사에 대한 검사에 대한 압박을 가하면서 이걸 갖다 사법적 문제로 그러니까 이렇게 협박하는 거야 야 누구냐 제1야당의 대표야 그다음에 유력한 대선 후보야 대선에만 나가면 대통령이 될 수도 있는 사람이야 판사 너 판단 잘해 이렇게 협박을 하는 거죠. 정치적 부담감을 팍팍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들의 작전인 것 같고 그 밖에도 뭐가 있냐면 법률 왜곡제도 있죠. 검사 탄핵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제도적으로 검사 탄핵 청문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아예 검사 탄핵을 갖다 제도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대북손금 사건에 박상용 검사인가 박상용 검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또 불러다가 또 망신 주겠다. 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법 왜곡제라는 걸 또 만들겠다. 그러니까 입법 깡패질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검사가 법을 왜곡해서 적용을 해서 기소를 하게 되면 처벌하겠다. 이게 황당한 게 뭐냐면 우리가 1심, 2심, 3심제잖아요.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사실을 따져봅니다. 3심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그거거든요. 법률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적용된 법률이 제대로 적용됐는지를 보는 게 이미 우리 절차 안에 들어왔는데 뭐하러 이걸 만들어. 이게 말이 안 되는 짓거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일단은 내려지잖아요. 그럼 남는 건 뭐냐면 남는 건 뭐냐면 이제 10점이거든요. 지금까지 원래는 선거법 재판은 원래는 규정에 따르면 6개월 안에 끝내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안 했을 경우에 다른 무슨 처벌 규정 같은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1심이 사실은 2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2년 걸릴 것도 아닌데 뭐냐면 전에 맡았던 판사가 이걸 갖다가 1년 동안 들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개기고 있다가 그러다가 그냥 떠나버린 거예요. 넘겨주고 그래서 사실상 걸린 건 1년 정도 걸린 거거든요. 1년 정도 걸린 건데 그래서 나왔고 그다음에 2심으로 가게 되잖아요. 2심으로 가게 되면 증인을 이재명의 특징이 뭐냐면 재판을 질질질 질질질 끌기 위해서 무조건 증거부동의를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증거부동의를 하면 뭐든지 하여튼 그 사람이 나와서 법원으로 불러가지고 맞습니다. 제가 한 말이 맞습니다. 제가 쓴 게 맞습니다. 제께 맞습니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필요한 이걸 갖다 계속 늘려가지고 지금 해왔는데 2심에 가게 되면 그 증인이 대폭 줄어들거든요. 그러니까 오래 걸릴 게 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3심 가면 사실심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이 시대로 적용되지 이것만 보니까 2심이 중요하네요. 사실은 그래서 2심 3심까지 지금 대선이 3년이 남은 거 아니겠습니까 2년 반이 남았는데 이걸 끌 수 있느냐라고 하실 때 나는 끌기 힘들다고 봐요. 이거는 그전에는 결판이 날 거고 그다음에 압력을 받을 겁니다. 왜냐 선거법의 취지가 뭐예요. 그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한 사람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만든 법이 선거법인데 그걸 봐줘 이걸 봐줘 그래가지고 지금 선거법으로 유죄가 유력한 사람을 갖다가 다시 선거 나오게끔 재판을 끌어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나는 이건 그렇게까지 가지 못할 거라고 보고 다만 저쪽 신평인가 이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평은 뭐라고 하냐면 이게 1심 2심 3심까지 끌어서 끌 경우 대선이 만약에 끝났고 3심이 안 끝났을 경우 대법원에서 판단을 중지할 거다. 왜냐하면 선거로 당선이 된 사람 유죄 판결을 해서 선거 결과를 무효로 만들기에는 부담스럽지 않느냐 아마 그럴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일각에서는 아마도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혹시 이게 끌어가지고 끌어가지고 사실은 이재명이 대선에 나오는 판결 전에 대선이 나오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을 사실은 저쪽에서 대통령 씨라고 저쪽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신평 이 사람이 지금 보면 지금 저쪽의 심리를 그대로 대변해주고 있거든요. 저쪽의 무의식이라 그러나 저쪽에 프로이트로 말하면 리비도라 그랬죠. 리비도. 욕망 본능 이걸 갖다 그대로 지금 날고 그대로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그 생각은 좀 달라요. 그럴 가능성도 물론 없지만 물론 있겠지만 이게 이렇게 끌을 문제는 아니다. 그다음에 굉장한 압박이 굉장히 가해질 것이다. 반대의 압박이 있는 게 왜냐하면 이게 절차적으로 6개월 안에 끄게 되는 게 규정이잖아요. 그다음에 선거법의 취지가 뭐예요. 그렇게 부정한 사람 다음 선거에 못 나오게 아웃시키겠다는 건데 그걸 갖다 늘려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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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사람한테 그 기회를 또 준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저는 이게 오래 끌 것도 아니고 오래 끌 것도 2심 3심이 그렇게 오래 끌 것 같지는 않고 그전에는 아마 판결이 나지 않을까 아무리 들어도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되면 일단 1심에서 유죄 나죠. 2심에서 유죄 나오잖아. 그러면 일단은 민주당이 흔들릴 거라는 거예요. 아 3심은 법률심이기 때문에 그렇죠. 흔들릴 거라는 겁니다. 일단 1심 2심 3심 안 놔도 왜냐면 3심이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데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올인 하는 거잖아. 만약에 대선 대선 막 그냥 한참 막 레이스 진행 중인데 거기서 그냥 판결이 딱 확정 판결이 딱 나오면 이 사람 아웃돼 버리거든요. 그럼 자기들은 뭐예요. 닥쳐서 돈 개 되는 거거든요. 그럼 정권을 저쪽에 고스란히 반납해 줘야 되는 겁니다. 반납이 아니라 그냥 정권을 갖다 탈환하지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대권을 그대로 고스란히 넘겨주게 되는 그 올인 이재명이라는 한 개를 위해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그 집단 전체가 그걸 해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합리적인 그러니까 뭐랄까 일말의 합리성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좀 위험하잖아요. 거기다가 또 뭐가 걸려있습니까 그것만 걸려있는 게 아니잖아요. 430몇억이죠. 바로 선거 비용 선거 비용 토해내야 됩니다. 이러면 당사 다 팔고 못 갚아요 그거. 굉장히 큰 타격이 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의도 공원으로 가야 됩니까 그것도 타격이 좀 크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다면 그 책임이 누구한테 가겠어요. 이재명한테 당연히 갈 수밖에 없는 게 하다못해 나도 그때 문재인 정권하고 싸우겠다 그때 싸우겠다라고 한다면 내가 제일 먼저 정리한 게 뭡니까 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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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부터 때려쳤잖아요. 내가 싸워가지고 그 피해가 학교로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런 건 안 되기 때문에 일단 내가 스스로 그냥 그만둔 거잖아요. 그냥 교수식 때려치고 나와가지고 싸운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나는 공직자도 아닌데 기본적인 사람들이 상식이라는 게 이런 거야. 나로 인해서 나는 이게 옳다고 생각하지만 그로 인해서 본인에게 피해당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건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깎이닥에 전리해 줘야 된다. 이건데 자기 살겠다고 그냥 당 끌고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뭡니까 400 몇 십억 이거 엄청난 돈인데 그걸 당한테 물려 그래서 당사 팔고 쫓겨나 이게 말이 되느냐 당연히 책임론도 나올 수 있고 상당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플랜 b가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는 거죠. 플랜 b가 뭐냐 이미 벌써 이제 전초전이 벌어지고 있죠. 조국혁진당하고 지금 민주당사의 하나는 뭐냐면 이번에 김경수 풀어준 게 또 그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나오는 게 바로 그것 때문이에요. 이게 또 혹시 저쪽에서는 이재명이 나올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재명이 흔들릴 수가 있으니까 차라리 신동호는 믿었지 않고 이재명은 아니고 라고 한다면 오히려 어떤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우리 예컨대 김경수 정도라면 우리 딜 할 수 있어. 이런 얘기가 나왔던 게 바로 이것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뜬금없이 김경수를 사면시켜준다라는 게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 일단 저쪽에는 뭡니까 대한체계들이 있는 거죠. 김경수가 있고 또 다른 남편은 김동연도 있는 거고 거기 다음에 친명계가 또 최근에 옛날부터 있었던 연구모임 있잖아요. 민주주의 4.0 여기는 활동이 지금 활배되기 시작했고 또 다른 남편은 비명계가 뭐예요. 초일회인가? 초일회. 초일회라는 걸 만들어서 일단은 시동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또 뭐냐 하면 박해튼은 뭐가 있냐면 조국혁신당이 있어요. 사실은 친문, 친노 계열이지 않습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들이 지금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신정전이 벌써부터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도 알 거예요. 이게 사실은. 유죄 나올 확률이 엄청나게 크고 그다음에 법조인들을 누구나 동의하는 게 유죄가 나온다면 최소한 100만 원 이상 나올 거다. 쉽게 말하면 다음 선거까지 나올 수 없는 자격정지. 5년 동안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거기에 해당하는 형이 나올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약에 나오게 된다면 불안해지는 거죠. 체제가. 도대체 이 카드가 우리가 대선까지 써먹을 수 있는 카드냐. 거기에선 확신들이 사라지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플랜 b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럼 지지자들의 상당 부분은 이재명 씨제의 반감을 갖고 있던 지지자들 그리고 또 다른 남편은 호남의 흔들리는 민심들이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게 이제 이재명 씨제의 위기고 제가 얘기했던 민주당의 위기는 폭생기 아니라 유예된 것뿐이다라고 했던 말에 유예된 것뿐이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